안무, 실루엣 보고 잠시만요 엑스틱! 엔시티 1270 저거 어떻게 하냐? 잘한다 킬 기스 러브 블랙핑크 킬 기스 러브 맞아요 그거 댄스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에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파이어 나 룰룰룡인 줄 알았어 나도 룰룰룡인 줄 알았어 아니, 아니야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인원순과 인원순과 인원순 오, 파이어 우리 엔시티처럼 인가 봐 맞아 어떡해 박힌 맞아, 근데 레드 벨벳 짐살라빔 킬트 덤덤덤덤덤 덤덤덤덤이 덤덤덤살라빔 이거네, 이 아이야 파워 업 파워 업 파워 업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비슷한 게 많다 놀라우시네요 우와 이거 뭐지? 어? 이게 뭐지? 임! 펜타곤 청개구리 진짜요? 진짜요?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인원수가 청개구리 와, 되게 잘하신다 이거 아, 이거 긴장해 나는 모르겠어요 시작하겠다 뭐야? 임! 트와이스 티티 이걸 어떻게 어? 이거야? 이거, 이거잖아 이거,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있다구요? 트와이스 아, 틀렸다, 틀렸다 아, 틀렸다 아, 이런 거 약간 백팀, 백팀 콜미베이비 콜미베이비 잘한다 아, 집중, 집중 나 모르겠어 중간에 집중 임! 야! 청하 신나핑 아... 아니, 생각을 해봐 한 명이면 일단 솔로꺼 아니야 아, 진짜 집중 자신감 있게 일단 팩트를 외쳐봐 어? 팩트 팩트! 팩트! 그, SF9 아, 임! 백팀, 백팀, 백팀 백팀 아, 이거부터 진짜? 맞아, 맞는 거 같아 맞아, 맞는 거 같아 내가 지현이 형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 맞아 나 지금 달아 몰라 팩트, 팩트, 팩트 팩트 마마무 선배님 어? 마마... 아니야? 몰라 임! 너나 해 맞아, 맞아, 해 마마무 선배님 너나 해 마마무의 너나 해 저는 고고베베로 걸겠습니다 어? 고고베베로 걸어봤어 혹시나 해서 우리 어떻게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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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봤는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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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세븐님들 것 같은데 왜냐면 왠지 오른쪽 실루즈 잭슨 선배님 같지 않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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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지? 약간 이게 동작이 뭐냐면 알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거 왠지 왠지 약간 느낌이 약간 이런 거 어? 이 안무 뭐지? 어, 그러면 맞지 않아, 이거 이거 뭐지? 어, 이거 있는데 이거 맞지? 맞지? 아,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이게 지현 보너스 택스 아, 이 안무 뭐지? 아, 이 안무 뭐지? 아, 이거 같이 찍고 넘어갈게요 아, 그럼 갓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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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아, 근데 갓세븐 방탄소년단 얘기 아, 맞잖아, 맞잖아, 맞잖아 나, 맞잖아, 맞잖아 아, 맞잖아 뭐지? 와, 아까 공이 질렁스렁 하셨잖아, 제가 어, 다, 다 못 쓰이셨덜 있잖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이스 맞네요 잠시만, 잠시만 와 잠깐만, 쟤 일단 나갈러 어, 맞잖아 어 이거 빨리 해결하고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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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 이거는 많다 동작이 약간 이거 많아 이런 동작이 많아 아, 이거 이거, 이거 뒷다리가 들어간 거 같은데 왠지, 왠지 위키미키 분들일 것 같지 않아? 아, 위키미키 선배님 아니, 위키미키 후배님 아니, 위키미키 위키미키 172번째 선배님 위키미키의 떼술떼 떼술떼 다수, 다수, 다수 다수, 다수 아, 맞는 거 같아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약간 이런 동작은 어, 이런 동작이 있는 거 같아 진짜 많단 말이야 중간 동작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제가 좀 도움을 나이스 어시스트 어? 이것도 많다 이것도 굉장히 7명 와 잠시 이거는 어느 춤에나 있을 법한 그건데 딱 저 이제 다리가 움직이기 군화를 실어서 군화를 많이 신는 그룹 또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이 군화를 또 되게 많이 신거든요 저거 팬 치면 방탄소년단님 살짝 온 아니야? 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신발 아니었어 그 신발 브랜드 신은 브랜드가 있어요 리그 머쉬라고 이게 지금 그리고 손이 하나 올라와 있단 말이야 약간 쌈이 들어가기 직전에 어? 블락비가 있어 다 들려 다 들려, 다 들려 블락비 다 들려 생각보다 잘 들려 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난 제일 모르는데 미안하다 왜냐면 블락비 블락비 나는 걸어볼게 블락비 잭팟 잭팟? 아니야, 잭팟에서 이런 거 없어 아니야, 빰빰빰빰빰 약간 이런 거 있지 않나? 지한이 형 맞출 거 같아 이거 내가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그 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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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체크 그 옷이 비슷한 거 같아서 어 그 옷이 좀 비슷한 거 같아 느낌 있는 거 같아 어 어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전 에이티즈로 아 아 와 와 딱 딱 딱 딱 아 아 아 어 지한 아 이거 팩트 이거 아니야? 팩트 맞아요 아이오아이 와 런맨 이거 알아, 이거 알아 맞을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헷갈렸습니다 워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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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종의 미를 걷어야지 어 진 팩트 아 인정 인정 답 안 안 돼 아 워너원 에너제틱이요 아 아 feel so 하이 아 진짜로? 아니다 맞는 거 같아 세븐틴 붐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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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워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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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진짜 상대가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화이팅 า 떼 엑소 파워예요 아 너무 잘하 projects 진짜에요? 어 어 연습하고 신고 진짜 이거는 주작, 주작 너무 잘하시네요 아 진짜 팩트 백 들어 著 밤 밤 밤? 아 밤 밤 맞다 맞아 떨려오는 빨빨빨빨빨빨 안 떨려오는 빨빨빨 빨빨빨 아니 누나 이거 했어야 전달이 아니잖아 아니야 틀렸어 도차론데? 아 그러네 아 이러면 상당히 어우 흥났다 싸이 선생님의 국어가 생긴게 나팔바지 나팔바지 제목의 생각이 안 나 강남스타일 백툰 백툰 데디 데디 사이더 선배님 데디 맞아 맞아 연막작전 좋았어 연막작전 뭐야 아니잖아 뉴페이스야? 왜 다 모르시는 거 같아 뉴페이스 이거였다 맞다 백툰 이거 뭐지? 우리가 먼저 있는 거야? 어 어 레드베베베 사이코 어떻게 알아? 난 이거 듣거든 맞아 맞아 이걸 듣거든 백툰 잘한다 다들 백툰 이거 한다고? 요즘 들어 내가 마 세븐틴 부모 아니야 부모 아니야 아 부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있잖아 데뷔곡 데뷔곡 세븐틴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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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대1이니까 너무 불리야 아낀다 아악 너 오늘 왜 이러냐 나 지금 아! 임! 소녀시대 I got a boy 진짜요? I got a boy I got a boy 어 맞나? 아닌데! 팩트! 아 이게 쪼크리스도 어렵네 이게 I got a boy 아 나는 소녀시대는 알고 있었어 저희 중에 진짜 한 명이 딱 해서 틀리면 저희 팀이 틀렷 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목도 점수하고 가수도 점수 어때 어때 아 혹시라도 가수만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듣고 임! NCT 127의 영웅 똑같으신 거죠? 네 맞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팩트! 블랙핑크 스테이 맞네 와 이거만 하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진짜로? 맞아 이거 맞아 네 맞아요 이거 나 이거야 이거 진짜 잘하시네 야 야 야 이거 순발력이야 이런 거는 진짜 잘하시네 진짜 잘하시네 네 아 핵트! 이거 어떻게 알지? 몬스타엑스 무단침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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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지? 진짜? 진짜? 이걸 범죄를 할 수 있나 난 난 난 난 우와 야 그거가 팩트지 우물 팩트 언니 진짜 잘하신다 우와 나도 모르겠어 난 모르겠다 야 너도 팩트 팩트 뭐야 이거? 에버글로우 던던 어? 진짜? 에버글로우 던던 에버글로우 너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나는 모니터를 많이 해 다른 데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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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팬 여러분들 아니요 모니터.. 모니터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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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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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너 리리리리리리리리 맞아 에버글리리리리리리리리리 진짜 잘하시네요 네 지금 잘하시네요 K-POP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 난 집에 가도 될 것 같아 임! 트와이스 댄스 더 나이터 웨이 댄스 더 나이터 웨이 명동 몇 분이십니까? 명동 몇 분이십니까? 아니 몇 대 몇인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중간 집게가 팩트! 잠시... X5! 이걸 듣는다 뚱뚱뚱 뚱뚱뚱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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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리듬이 좀 묘하게 다른데 살짝 다른데 한 번 더 듣기 찬스 가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오케이 코코밤 리듬이 아니잖아 비슷한데요 모르겠다 이거 어려운데? 어렵다 이 노래가 분명 유명한 노래일 거야 만화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도입부잖아 나 모르는 노래가 있던데? 저도 모르는 이거 그러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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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래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코코파우면 어떻게 해? 뭐? 어? 아... 뚜루뚜뚜뚜 뚜루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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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뚜뚜라 뚜루뚜루뚜라 뚜루뚜루뚜밭 아! 팩트! 혹시 카드? 반방?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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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방 아니야 뚜루뚜뚜뚜 뚜루뚜뚜뚜 뚜루뚜뚜 나 여기 동기화되는 거 같아 좋은 노래다 동기화돼서 빠바빠빠빠 로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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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아 넥토다리트야 넥토다리트잖아 생각하니까 로테리아 로테리아 아아 더 우리가 음악을 많이 들어야겠다 그래서 한 소절 맞추기는 패영님이 3 임팩트가 6 와 태경아 약먹자 태경아 약먹자